한국분노관리연구소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년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반장 한 번도 못했었기 때문에 아들 때에서 이렇게 학년 대표가 되다니 감괴무량하고 대학교 들어간 것 이상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죠 성준아 너 어떻게 8명이나 후보가 나왔다는데 거기서 학년 대표가 됐어?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 아들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에 한 2시까지 잠이 안 와요 이 아이가 두 가지가 헷갈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정치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정말 나를 존경해서 그러는가 정치적이라면 정치가가 되면 되니까 이것도 기쁜 일이고 저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다면 아버지로서 너무 잘 산 거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이어서 얘기했죠 좀 솔직히 듣고 싶어가지고 성준아 네가 아빠 아들이라서 대표된 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을까? 이랬더니 아빠 난 적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굉장히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적이 없잖아 편이 없어 누구도 날 싫어하지 않아 문득 그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박사 과정일 때 꼭 이때쯤 됐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안에 안산이 있습니다 안산에 가서 가을에 이제 코스모스가 폈길래 좀 이르게 여름 좀 지나면 피지 않습니까? 두세 송이 꺾어서 유리병 투명한 유리병이 많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몇 송이 담아서 가져와서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랬더니 칸막이 돼 있는데 계시다가 왜? 그래요 바쁘세요? 그랬더니 괜찮아 왜? 얘기해 가서 유리병을 이렇게 드리면서 교수님 가을입니다 하고 드렸더니 교수님이 저를 보고 코스모스를 보고 몇 번을 보더니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앉아라 그래요 그래서 앉으니까 회의실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원아 그래서 예 교수님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누가 널 싫어하겠니? 그 얘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절 싫어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있거든요 결혼할 때도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길래 선생님 말씀을 명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널 싫어하겠니?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여자도 날 싫어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대시했더니 아내는 도대체 뭐가 있다고 나한테 저렇게 자신 있게 대시하나 싶어가지고 그게 매력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흔에 서른다섯 살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고 지금 저는 56이 되고 아들은 16살이 됐는데 아들이 난 적이 없잖아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득 박사과정 1학기 때 우리 선생님이 소원아 대한민국에서 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하는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르면서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얘도 현재까지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아는 적도 있고 모르는 적도 많잖아요 퇴임하고 나서도 참 손봐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인사 오면 반갑기도 한데 아 저게 진짜 마음으로 인사 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제 아들과 다른 마음 누군가 저기 있다 어쩌면 내가 모르게 한 것 때문에 나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우리 정의사님은 퇴직하고 나서 나한테 뭔가 있나 봐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연락 한 번 없잖아 하고 좀 서먹서먹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적이 없게 산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돌이켜 저를 생각하면 아무도 날 싫어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행동은 개떡같이 하면서 아무도 날 싫어하지 않는다 이러면 소위 양아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면서 아무도 날 싫어하지 않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 이야기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9시에 진행을 하는데 어제는 이런 상담이 왔어요 어떤 상담이 왔냐면 우리 남편은 제가 화를 낼 때 너무 상냥하게 말해서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막 이러는데 남편이 앉아서 얘기할까? 물 갖다 줘? 많이 흥분했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양반이 되고 화내는 나는 뭐가 되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바쁘게 설치면 자기 혼자 천천히 걸어오면서 천천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자기가 문제 있고 남편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항상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이상한가? 우리 남편이 이상한가? 그거를 상담을 하니까 청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법이 간단합니다 남편 데리고 가까운 바닷가로 가세요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에 가면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노란색 부표가 파도가 일렁일 때 동동동동 떠 있는 부표가 있는데 그 부표를 바라보면 파도가 셀 때는 부표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파도가 내려갈 때는 부표도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부표가 만약에 파도가 오는데도 아래에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고장난 부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세요 저 부표하고 바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해요 네 어떻게 계속해요 이렇게 지금 그대로 계속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는 거는 파도가 올라올 때 부표도 올라가기 때문이고 파도가 내려갈 때 부표도 내려가기 때문인데 나는 여보 부부 사이도 부표하고 파도 같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어 그래서 내가 막 흥분할 때는 당신도 조금 올라와주고 내려가 내려갈 때는 당신도 좀 내려가주고 내가 빨리 갈 때는 당신도 조금 빨리 가는 척 해주고 그러면 호흡이 맞아서 저렇게 부표하고 파도처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남편 눈을 바라보면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감정이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부표만 바라보면서 무심한 척 그렇게 얘기하면 IQ가 두 자리가 아닌 남편이라면 왜 아내가 이게 먼 데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동안 힘들었나 보다 하고 자기를 좀 돌아보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 분노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좀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코로나라고 다 화를 내는 건 아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마치 친구 관계가 있어도 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 화를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 잘 내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분노관리를 코로나 시대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즘 회사의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이 탈꼰대라는 말이에요 탈꼰대 하도 우리 사회에서는 5년 10년 동안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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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나이 60 넘으면 틀리 가지고 벼슬아치 한다고 틀리충이라고 그러고 나이 든 걸로 벼슬아치 한다고 노슬아치라고 부르고 도대체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이 든 사람한테 무슨 마치 기생충처럼 혐오하고 지하철에서 욕하고 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된다 제가 이제 가정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때리는 남편들 상담을 할 때 뭘 가지고 이 사람이 나아지겠다 나아지지 않겠다는 걸 판단하냐면 남편의 한마디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남편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방으로 들어와 안방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상담을 포기합니다 그 남편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때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의도성이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 그만해 하면서 딱 밀치는 남자는 우발적이에요 우발적이라서 욱하는 그 감정관리만 좀 고치면 폭력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애들한테 너희들 방으로 들어가 당신 안방으로 들어가 딱 이러는 순간 아 이 남편은 무서운 사람이다 고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행동 중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행동 중에 간만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늦었어요 늦었으면 야 너 왜 늦었어 이러면 자식 욕 좀 보라고 늦었다 인마 이런 사람하고는 친구 안 해야 됩니다 일부러 늦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 미안 이 친구가 다른 데는 안 늦었는데 그 날만 늦었어요 이럴 때는 화가 나지만 화를 내지는 않는다 왜?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들 키우면서 과연 우리 아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화나게 한 적이 있는가를 봤더니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장난감 가지고 싶고 놀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고 게임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빠를 곤란하게 하려고 아빠를 정말 힘들게 하려고 썽을 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화는 정말 참으로 많이 났습니다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있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내면 부당한 이유로 화를 내면 한국 분노관리연구소장 자격이 없으니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격을 저 스스로 볼 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상대가 의도성이 없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은 화는 나지만 화를 내지는 않는다 이걸 알게 되면 화내는 것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빠 음료수를 갖다 주려다가 그만 걸려서 책상다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음료수가 바닥에 쏟아졌을 때 우리 선생님 화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죠 그런데 아이가 음료수를 가져오다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확 뻔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줘줘야죠 그때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거는 제대로 화를 내줘야 되는데 아이는 그러지 않고 오다가 넘어져서 쏟아질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로 봐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화를 내는 겁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내가 그를 였던 게 아니야 의도를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관리를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제가 50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화를 낼까 말까 하는 것 제가 한국 분노관리연구소 10년 만에 발견한 카드입니다 10년 동안 연구한 게 이거 한 장이에요 화를 낼까 말까 위대한 카드입니다 저는 0.1조 카드라고 부르는데 화가 났을 때는요 화가 났을 때는 감정만 작동하기 때문에 이성이 말을 안 듣습니다 화는 느낌표예요 그런데 낼까 말까 하는 건 의문문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이 작동할 땐 질문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낼까 말까를 뭘로 판단한다? 의도성으로 판단하면 낼 화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 벌써 우리는 50%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도 끝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집에서 보시는데 화가 나시죠 음질이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불안정해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때려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아유 지금 실무자들 진짜 등에서 땀나겠네 아유 나도 그런 실무 해봐서 보는데 이럴 때 피가 마른다 피가 말라 괜찮아요 저희는 조금 기다리니까 기다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 하고 격이 다르잖아요 격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도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초기와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것은 나머지 50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5G라고 요즘 휴대폰이 나왔잖아요 5가지를 잘 조절하면 화관리를 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가 왜 G라고 했냐면 기역자예요 다 기역자라서 기질, 그 다음에 기억, 그리고 기대, 기준, 기술 이 5가지를 잘 조절하면 분노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질은 천성이라고도 불리는데 타고난 거예요 주위에 보면 선생님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날만한데 괜찮다면서 참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화가 나면 혼자 못 알아들은 말로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화가 났는데 표정이 싸늘하게 되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특히 그 4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있어요 보통 그게 섞어 있지만 주된 경향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질이라고 하는데 바깥으로 나가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외향적이면서 굉장히 기가 세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버럭이라 그래요 버럭이 그냥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콱콱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버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기가 약해요 기가 약해서 공시렁공시렁거려요 이런 사람을 토더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세요 이런 사람은 피말이에요 이런 사람 아내로 잘못 만나면 여섯 달 동안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아 말도 안 해요 그 다음 침대도 가까이 못 오게 해요 남자도 이런 사람 만나면 삐져서 1년 동안 말을 안 해요 정말 사람 미칩니다 이게 피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일 불쌍한 건 끙끙이에요 끙끙이들은 어디 가면 있냐면 아산병원 안병동 세브란스병원 안병동 서울대병원 안병동 하면 끙끙이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이 끙끙이들은 참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참는 사람들이 끙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내는 피말인데 남편은 버럭이에요 그럼 선생님 누가 강자일까요 피말이 아내랑 선생님은 투덜인데 선생님은 투덜이라서 장수하실 분인데 이제 만약 부부가 남편은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이고 아내는 피를 말리는 사람이라면 누가 더 센 사람이냐 이거죠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피말이가 화내는 데서는 기질에 있어서 최강자입니다 사람들은 버럭이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피말이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버럭이가 불쌍하다 화 한번 냈다가 1년 동안 밥도 못 얻도 먹는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 남편이 버럭인지 피말인지 끙끙인지 투덜이지 알아서 거기에 맞게 궁합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분노 궁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버럭이 같은 경우는 결론을 빨리 얘기해줘야 됩니다 성격이 보통 급하기 때문에 피말이는 결론 빨리 얘기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육하원칙으로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끙끙이는 참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나하나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투덜이는요 투덜이는 밥만 사주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 밥만 사주면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 옆에서 내 말이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면 투덜이는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투덜이들이 가장 장수합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투덜이들은 남한테 상처도 안 주면서 그리고 자기 속으로 가서 화병도 안 생기면서 그냥 세상에 이래 이거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풀고 하니까 건강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투덜이는 친구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선생님 같이 투덜이고 아유 참 결혼 잘 하셨습니다 그렇죠? 결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기질은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 서로 궁합을 보면서 조심해야 된다 버럭이라면 빨리 답을 해줄 것 피말이라면 오랫동안 풀어줄 것 그 다음에 투덜이라면 친구가 되어줄 것 그리고 끙끙이라면 따뜻하게 품어줄 것 이런 이치를 알고 있으면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공합을 맞출 수 있다 하는 게 분노관리의 5G의 첫 번째 지, 기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밑에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 기억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해서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그 비슷한 것만 되면 깜짝 놀라면서 그 일이 또 생길까봐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폭력하는 남편들 상담을 해서 박사 논문을 쓰는데 한 분이 영국 신사라는 분이 우리 조카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재수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분 그 분 별명이 노집사였는데 노집사님이 다짜고짜 그 얘기 듣지 말자 서울대 간놈들은 다 개자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습니다 막 멱살 잡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 노집사님이 초등학교만 나오고 저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출판사에서 주로 혐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임금체부라고 자르고 했던 그 사장들이 전부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 마음속에는 서울대 그러면 알레르기가 생기고 다 개자식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이 분은 하나만 보고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화를 한 것이잖아요 이 분의 예처럼 뭔가 내가 상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안경 쓴 사람한테 상처가 있으면 괜히 안경 쓴 사람 보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또 우리 남편한테 상처가 많으면 우리 남편처럼 삐쩍 마른 사람 보면 괜히 화가 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라면서 이런저런 기억에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사람들은 화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 과정을 보고 우리 딸 보내고 아들 보내고 이렇게 시집 장가 보내려는 이유가 성장 과정이 원만하면 상처가 적기 때문에 이유 없이 난데없이 화를 내는 일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우리 마음에 붉은 화의 길처럼 저는 이걸 화도라고 불러요 화의 길이다 묽은 마음처럼 1, 2, 3, 4, 5 하면서 없어지지 않는데 특별히 센 거는 3번 돈에 대해서 내가 뭔가 상처가 있다 이러면 누군가 돈을 안 갚으면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간 늦게 오고 그다음에 무례하고 이런 건 참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 제때 안 갚는다 이거는 내가 말할 수 없이 하거나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어린 시절에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의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재미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남녀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3번이 있다 그래서 분노 궁합이라는 것은 나의 3번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내의 3번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이제 이혼으로 가기 쉬운 부부들의 막말 가운데 너가 엄마를 보면 너를 알 수 있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 그 집에서 뭘 배워왔어 그게 3번일 경우가 우리 부부들은 참 많습니다 참 당신 아버지 그렇게 바람둥이더니 당신은 오죽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니 내 얘기만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까지 얘기하니까 내가 돌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아픈 3번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나 또한 어떤 사람은 이게 30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붙여요 해석을 붙이는데 며칠 전에 수녀원에 강의를 갔습니다 수녀원장 광구장님이 굉장히 인재한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이 앉아계신 자리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광구장 수녀님한테 여쭤봤죠 수녀님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교수님 인생은 가고자 하는 곳을 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요 되게 정말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쉬운 말인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고자 하는 곳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물론 사람마다 가고자 하는 것은 다르겠죠 제가 이렇게 보탰습니다 수녀님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때 경험하는 이런저런 경험을 주섬주섬 줍는 게 그게 인생 아닐까요? 그랬더니 수녀님 웃으시면서 아휴 교수님은 또 과정을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가 생기는 경험을 주섬주섬 줍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마다 경험을 줍지만 그 경험에 하는 해석은 다 달라요 그래서 형제들이 똑같이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 아버지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려면 내가 그때 경험한 것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재해석해 보는 게 필요하죠 일곱 살 때 한 해석이 70살에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일곱 살 때 한 해석을 70살까지 계속 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재해석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게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노집사님이 서울대에 나온 사람은 참 좋은 사람도 많다 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노집사님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같이 노집사님한테 제일 애썼던 것은 별칭인 노집사였거든요 그분한테 결국 이 한마디를 같이 나눈 거죠 서울대에 나온 사람 중에 참 괜찮은 사람들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하고 본인도 하면서 그래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계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판업계에 있을 때 사장 3명한테 겪었던 거지 모든 서울대생한테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마침내 깨닫는데 노집사님이 63년이 걸리더라고요 63년 63년이 놀랍게도 사람이 나이 들면 자동적으로 지혜롭게 된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뭔가 인생의 원리를 하나라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지금 이 가을에 마스크 끼고 이곳에 오셔서 칸막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도 내가 세월을 살아가지만 하나라도 조금 내가 모르던 원리를 알 수 있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하고 더 원만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노관리에서 두 번째는 내 경험, 기억을 재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기대라는 겁니다 기대라는 건데 오늘 여기 오셔서 제일 강의에 만족하실 분은 이 강의에 아무 기대를 안 하신 분들이 그냥 오라 그래서 한번 가보긴 하는데 강사가 뭐 오죽하겠나 여기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니고 JTBC도 아니고 와서 그냥 한 시간 시간 때우고 가겠지 이렇게 오신 분이 가장 강의 만족도가 높으세요 근데 이런 기대를 하고 왔다 봐요 제대로 강의해 주겠지 멋있고 재밌게 해 주겠지 오늘 진짜 오늘 멋진 날이다 그런 강사 안 만나겠나 싶어서 왔는데 버벅대고 재미없게 진행하고 이러면 도대체 내가 왔나 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은 모두 기대 때문에 생겨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 가르쳐 보면 어떤 학생들이 가장 우울하냐면 자기 기대가 높은 사람 A플러스 받아야 되고 수업 시간에 출석 하나도 이상 있으면 안 되고 선생님한테 지적 한 번도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고 분노 수치도 높아요 우울증도 높습니다 그런데 약간 날라리 학생들은요 얼마나 수업 즐겁게 듣는지 몰라요 지인도 안 나가도 상관없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기대가 높으면 싸우자고 덤비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입니다만 전교 1등 하는 애한테는 끝없이 화를 내는데 IQ가 80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는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IQ가 80대니까 얘는 일상생활만 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전교 1등 하는 애한테는 조금만 더 하면 전국 1등 할 건데 이렇게 기대치를 높여가다 보니까 계속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보시면 기대는 기대대로 안 되면 분노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대로 안 되면 그런데 기대대로 하잖아요 남편이 일찍 올 걸 기대하고 있으면 남편이 어쩌다가 일찍 오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찍 안 오면 분노를 느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으로서는 겨우 일찍 오면 당연하게 여기고 안 오면 화내니 아이씨 그냥 화내는 거 한 번 더 견디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망치고 화를 나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면 기대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제가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는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기대라고 하고 희망은 아니면 말고 되면 좋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오면 당신 웬일이야 너무 좋다 내가 오 오늘 정말 일찍 왔네 감사하게 되고요 희망대로 되지 않아도 아니면 말고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울 때 화를 훨씬 덜 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대를 안 하고 희망을 가지거든요 아이고 이놈이 건강한데 공부 잘하면 좋지 뭐 건강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할아버지 관점인데 부모는 공부 잘해야 된다 이번에 반장 돼야 된다 회장 돼야 된다 이런 기대를 높게 가지다 보니까 화낼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대는 높은 것이 탈이니까 기대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기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기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피곤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준이 굉장히 낮으면 화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명동성당에 갔더니 신부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다 서울대 연고대 보내고 싶지요? 그랬더니 다들 뭐 가만히 점잖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손을 안 들으니까 신부님 말씀이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하실 일이 있다고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중고등학교 성적표를 아이한테 까래요 가서 보여주고 아빠는 전교 몇 등 했다 그리고 엄마는 전교 몇 등 했다 아빠가 전교 100등 하고 엄마가 50등 했으니까 너는 우리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전교 75등 하면 정상이다 만약에 네가 전교 60등을 하면 이거는 네가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다 근데 네가 80등을 하면 이건 엄마 아빠 수준보다 네가 약간 노력을 덜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 그랬더니 전부 부모들이 실망한 얼굴로 비법을 가르쳐 준 줄 알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망한 얼굴이었어요 신부님이 양심이 있으셔야죠 내가 100등 했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전교 1등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 기준을 내리세요 저는 그때 그 기준을 내리세요 하는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살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근데 저 사람도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더 힘이 있다고 내 기준만 강조하는 거 이거를 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만 갇혀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꼰대는 60, 70이 꼰대가 아니고 10살짜리도 꼰대가 있고 20살짜리도 꼰대가 있고 어떤 집에는 10살짜리 꼰대하고 40살짜리 꼰대하고 45살짜리 꼰대가 서로 싸운다 이거입니다 자기 속에서 안 나가려고 하면 갑질이 되고 꼰대가 되니까 말이죠 그때 기준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기준을 버리지 마세요 그 기준은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쌓은 지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 옳고 그러고를 알게 된 게 지혜예요 깨달은 지혜예요 또 하나는 그 지혜를 상대방한테 거부감 없이 전달하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아내한테 전할지 어떻게 손주한테 전할지 어떻게 친구한테 전할지 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로서 전하려고 그래요 내 말 들어 시끄러 나가지 마 하라면 해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반감을 사서 안 좋다는 거예요 5G 중에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있으면 너도 기준이 있다 그리고 너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집은 화 없이 편안하게 잘 지는 집안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잘 전달을 못하면 두 번째 지혜가 없으면 늘 불화하는 집안이 될 수밖에 없다 부부는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대하고 전하는 방법 때문에 싸운다 이게 제가 26년 동안 부부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공부해라 오늘 여기 오신 것도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하나 있어서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계획을 하면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기준이 이렇게 많아요 피곤해서 살겠어요? 그냥 자식 키울 때 이렇게 기준이 많은 부모가 있으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요 자식을 키울 때 이상적이지만 가장 좋은 기준은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1등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게 이상적이라고 제가 말씀해 쉽나요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 늘고 그래도 기왕이면 운동 한두 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기 하나는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뭘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자꾸 늘다 보면 저렇게 많이 늘다 보면 피곤하다는 거죠 아이를 보다 보다 포기한 분이 어머님이 와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아이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기준은 살아만 있어다오 그랬더니 막 처음에 웃으시다가 허탈해서 웃으시다가 아휴 뭐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해 주신 마음을 제가 좀 약간은 헤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분 참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준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개수를 줄이고 있는 것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입니다 기술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거죠 그 가트만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가트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별거하거나 이혼하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은 대화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사이 좋은 부부하고 사이 안 좋은 부부하고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은 비슷한데 갈등을 다루는 그 대화를 할 때 사이 안 좋아지는 부부들은 공통점이 요거 하나가 있대요 뭘까요? 선생님은 한번 여쭤볼게요 사이가 안 좋아, 말이 안 통해 이런 부부들은 주로 여기에 꼭 걸려요 말꼬리를 붙잡는다 꼭 뭐 말하면 그걸 그냥 순수하게 안 받아들이고 근데 아까 당신 말한 것 중에 그거 말이 돼? 뭐 이러면서 말꼬리를 잡아서 아 이게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총과 손가락 탔다니까 말이 안 통해서 미칠 것 같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부들의 공통점으로 카트만 박사가 발견한 게 뭘까요?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아, 뭐 온갖 거 다 나온다, 그렇죠? 한 두 번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뭔가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돼 똑같이, 똑같이 돼버렸어요 네 네 아, 네 아, 네 지속이 된 것이 아닌가 네, 선생님 하신 말씀을 화 전에 이미, 화내기 전에 이미 화가 나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하나 벌어지니까 화를 버럭내는 거, 그렇죠? 마음이 편할 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불편할 때 대화하는 거 아, 맞습니다 탓하고 그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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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녁을 상을 받아서 여보 이거 간봤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들 쟤 뭐냐? 천마디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지금 몇 시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마디를 기분 나쁘게 한다 천마디를 기분 더럽게 한다 그러면 가투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마디가 대화의 90%를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 뒤에 아무리 복구하려고 해도 복구가 안 돼요 아니 더러우니까 더럽다고 했지 그렇게 아무리 하면서 깜뿌라찌하고 옷 사줄게 옷 사줄게 해도 오시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분을 잡쳤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부들은 거의 예우가 좋지 않아 별거 이혼으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마디를 잘하는 것 이게 분노의 아주 핵심 기술입니다 기술 중에 말하기 기술이 천마디를 예쁘게 하면 안 잡아먹지 이런 거예요 안 잡아먹지 여보 내 입맛이 어제 술을 마셨나 이상하네 좀 이상한 것 같아 콩나물 국맛이 나한테는 싱거운 것 같네 이렇게 천마디를 예쁘게 하면 아 여보 내가 소금 조금 더 줄까 간장 더 줄까 이렇게 나가는데 아 진짜 콩나물 한두 번 꾸리냐 지금 이렇게 더럽게 시작하면 아내가 그냥 처먹어 이렇게 마음이 되면서 욕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심하죠 저거 하도 이게 막장 부부들도 많이 만나고 상담해서 보니까 거침 말들이 막 거침없이 나오네요 중요한 건 천마디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같이 강사가 왔을 때도 처음에 우리 선생님이 1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저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내려올게요 그러더니 바로 내려오셔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천마디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아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올라오세요 네 이리로 찾아오시면 돼요 네 왜요 찾기 어려우세요 이런데 처음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천마디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 잘 표현하는 기술은 천마디를 예쁘게 해라 이걸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요 화가 났을 때 말하는 기술을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편에다가 하니까 두 번째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계속 돈을 빌려가면 잘 안 줘요 선생님 주기는 하는데 항상 늦어요 그럼 걔한테 짜증이 나 이런 걸 친구로 하고 다음에 또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고 싶어요 안 빌려주고 싶어요 이번에도 또 늦게 줄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언제 예 영미라고 합시다 우리 그 클린은 영미 영미 하니까 그냥 특정 영미를 가르치는 게 영미 씨를 만났을 때 우리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럼 영미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래요 네가 제나 잘 주면 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은 뭔가 배운 분이에요 뭔가 대화법을 많이 배우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계속 이러면 나 친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친구가 돈을 제때 주면 무엇이 좋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요 야 나는 영미야 너랑 정말 잘 지내고 싶거든 그래서 서로 믿고 돈이든 시간이든 서로 나눠주고 싶은데 나는 네가 이번에는 시간을 딱 지켜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뜨끔하면서 내가 고마워지는데 너 지금 한두 번이니 그러고도 너 양심이 있니 또 돈 빌려달라 그래? 너도 진짜 야 정말 참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잘못한 사람이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내가 뭐 얼마나 돈을 빌려서 그래 뭐 두세 번 빌려서 사정이 있어서 늦었어 그거 가지고 너는 고등학교 그렇게 평생 친구하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어쩌고 어쩌고 누구한테 지금 화를 내는가 이러면서 싸움이 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아이 메시지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화를 내는 게 참 화를 잘 내는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잘 낼 뿐 아니라 잘 받는 기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받는 기술도 잘 받는 기술도 있을 텐데 잘 받는 기술은 뭐냐면 상대가 보통 말을 할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네가 네가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화났을 때 네가 네가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뭘 몰라요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건강에 제일 좋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던 것을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나한테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자기가 나한테 부탁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무지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른 아니다 하고 용서하소서 하고 얘기했잖아요 단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아 저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 아직 방법을 모른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제가 서강대에 있으면서 신부님들 신부님들 수사님들 하고 수업을 하는데 신부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대가 나한테 못됐게 굴거나 못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가져오지 말래요 나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른 아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죄는 그 사람 죄로 두고 내 죄로 가져오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저 사람 너무 안 됐습니다 저렇게 말하다가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 죽기 전에 고쳐주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한 30, 40대인 신부님이 와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뒤로 저한테 이렇게 못된 말을 하거나 악의에 찬 말을 하면 저 속으로 이래요 주님 너무 불쌍한 분이에요 저분 저러다가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심리적인 우위를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가져오지 않고 저 사람은 모를 뿐이다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바라는 게 뭘까 그러면 보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아까 화를 내는 너는 왜 맨날 넣니 이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제 시간에 와서 우리 즐겁게 시간 보내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말할 줄 모르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프랑스 속담에 비열한 사람에게 화를 내면 나도 비열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 인격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화를 내는 사람의 화를 받는 가장 성숙한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의자 세 개가 있잖아요 의자 세 개가 있으면 나의 입장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입장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할 줄을 몰라서 중간 의자처럼 너무 거칠게 표현한다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으면 음 그래 저 사람 표현할 줄 몰라서 저래 중간 의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하려는 저 사람의 말은 초록색 의자야 나쁘지 않아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이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해서 진도는 다 나갔는데 사전에 우리 센터에서 뭘 이번 강의를 통해서 궁금한 게 없냐 하고 여쭤봤더니 이런 질문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라는 게 아내와 의견 충돌로 화부터 내고 대화를 한다 그리고 마스크 벗고 쓰는 문제로 영업장에서 실갱이를 한다 또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손녀가 말을 안 듣고 뺀질거린다 싫다는 일을 자꾸 지인이 부탁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래요 제가 붉은색으로 다 이걸 표시했어요 표시했는데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오늘 제가 한 내용 중에 화를 잘 내는 기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기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의견 충돌로 화부터 내고 대화한다 하는 거는요 화를 잘 내는 기술을 모른다 지혜로 말하면 무엇이 화나는지는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마스크 탈장 문제 영업장에서 실갱이를 해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그냥 막 전기 배관하던 분이 올라와가지고 아 여기 박카스도 팔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손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러면 아 백신 다 맞았어 백신 다 맞았어 그래도요 다른 손님들 오시니까 좀 써주세요 아 딱딱하게 구매해 빨리 박카스도 하나 주시 이러면 손님 말씀을 좀 아 진짜 짜증 광 나는 거야 확 쑤셔버려 손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뭘 잘못했나 이런 게 실객이 날 때 너무 답답하고 이래서 자영업하는 게 정말 더럽구나 간쓸게 집에 다 빼놓고 나서 하나 풀고 진짜 영업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화가 나시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박카스도 하나 주세요 할 때 아 이분이 주여 이분이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급하게 그냥 마시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지금 목마르신가 보다 이렇게 한마디 받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손님 마스크 이렇게 바로 첫 마디를 기분 안 좋게 나가니까 이분이 확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들은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손녀가 말을 안 듣고 뺀질 걸 때 싫다는 일을 자꾸 부탁할 때 내가 첫 마디를 아이 메시지로 전달했는가 하는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상대 잘못으로만 가지고 가면 내가 암 걸립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했을 때 내가 말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좀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전체 큰 의리로 보면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화를 전하는 거 뭘 전해야 된다고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손님 여기가 편의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이 많아서요 그분들이 또 마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손님 편하게 둘러보시면서 뭐 필요한 거 사실 때 마스크 쓰시면 뒤에 오는 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편안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신이 마스크를 썼을 때 좋은 결과 원하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아무리 못 배운 무식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없어요 근데 당장 문제를 딱 잡아서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지금 누구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맛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틀린 말 했나가 아니고 내가 좋게 말했나를 봐야 돼요 맞는 말 틀린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좋게 말했는가를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손주한테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야 너 이딴 식으로 할래? 지금 나이 서른 먹었다고 아버지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첫 말을 안 좋게 나가면 아이도 반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 틀린 말이 아니라 좋은 말로 나가는 거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시면 이 질문하신 분들이 조금 도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선한 친구의 무심한 은행 있잖아요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눈 쪽이 정말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악의도 없이 눈이 못생겼다고 동창회 다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찡찡거려요 아 뭐 이렇고 저렇고 진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너무 귀찮게 하고 찡찡거려 또 남편이 친정 흉을 봐요 넌 허리가 길다며 친구가 모임에서 나를 흉을 봐요 퇴직 후에 자문일을 하는데 섭섭하게 해요 섭섭하게 해요 이것은 다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아닌데 전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까하고 답이 똑같아 아까 내가 전하는 법을 모르는 거고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법을 몰라요 전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왜 징징될까 왜 징징될까 왜 저렇게 할까 해서 의도를 읽어봐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들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의도를 얘기해 주면 허리가 길다고 친구가 날 흉을 봐요 그러면 야 민식아 왜 허리 긴 놈아 이러면 네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지금 허리 길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실 나는 너하고 잘 지내고 싶고 넌 좀 더 격이 없이 옛날부터 친한 친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난 솔직히 그게 크다지 좀 내 약점 잡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 좋은 말 하면서도 잘 지내면 좋잖아 나는 너하고 잘 지내고 싶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너는 새끼야 다리가 짧잖아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밭에 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의도 네 의도를 읽어주는 거예요 네가 친하게 지내자고 이러는 건 알겠는데 그 말이 나한테 좀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고수의 화를 받는 법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죽이는 정부의 무능한 대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행태를 볼 때 공공장소에서 개인주의를 마주칠 때 뉴스에서 나오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고등학생이 노인 담배 셔틀 뉴스 볼 때 이럴 때 여러분 화나죠 화나죠 이런 것을 무슨 화라고 하냐면 정당한 화라 그래요 의분 공분이라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행태를 볼 때 저것도 인간이냐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런데 놀랍게 19세기 18세기 유럽에서 유럽은 다 탈레반이었어요 여자한테 정치권 안 줬어요 여자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금 이 거꾸로 역행되어 있잖아 아프가니스탄는 그런데 우리도 같이 달리다가 보니까 앞서 먼저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민사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5년 해방되고 나서 급속도로 빠르게 그 민주주의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도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데는 진도를 잘나가다가 옛날 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토끼하고 다람쥐하고 열심히 옛날에 출발해서 저기까지 가 있어요 토끼가 유럽이고 다람쥐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마에 가 있어요 그런데 1945년에 잘 날리는 치트 한 마리가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막 정신이 따라가는데 굉장히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저쪽에 가 있는 토끼하고 다람쥐을 봤더니 너무 갭이 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데 참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 민도가 너무 낮아 이렇게 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이게 진도 차이다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지 않냐 옛날보다 뭔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하고 한숨을 쉬면서 요새 말세야 전부 망해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정말 분노하고 거리로 나가서 부당함을 외쳐야 될 때도 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죽여야 되고 이건 뭐 이렇고 남자들 만나면 정치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여자들 만나면 가정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분노만 한다면 사실은 사회는 천천히 바뀌는데 나는 분노하다가 내가 독약을 먹고 사회가 죽기를 바라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약을 먹지 말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개 마음이 아프지만 아 저기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진도를 좀 나가려다가 뒤로 갔구나 안타깝다 자기가 진도가 잘 나가길 빈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분노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헝그리공화국 요즘은 앵그리공화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할 때는 앵그리가 좀 순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게 좀 해결되니까 전부 다 화나는 걸로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이 이제 우리나라는 말세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과독이다 이제 분노는 참으면 자기가 병이 되고 저렇게 터뜨리면 다른 사람이 병이 나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다른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자기도 다치지 않는 표현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지금 과독위로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화를 덜 내고 사회적 분노에 대해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노인 담배 셔틀 뉴스 볼 때 화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평화의 상 꽃 해가지고 머리 때리면서 비디오 돼서 전국민이 공부를 하고 청와대에도 올라왔잖아요 그럴 때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4명 아이는 싸가지 없는 애가 됐을까를 생각해요 결과만 보고 화를 내면 살릴 사람이 없어요 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피해자 불쌍한 분은 노란 옷을 입고 아이들한테 모멸감을 당한 우리 어르신이 제일 불쌍하지만 이 아이들은 괴물일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는 상담 현장에서 만나서 살펴보면 거의 집에서 무너져 있는 경우 인형은 오토바이에 이렇게 앞에 놓고 뒤에는 개 목줄을 달아서 개를 끌고 가는 그 학대하는 그러면 그런 뉴스를 볼 때 저와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런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괴물이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사람이 됐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성장 과정을 어떻게 거치게 된 걸까 하고 의문 하나를 던지게 되면 왠지 내 마음의 분노가 조금의 이해하려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에게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는 무엇도 모르고 순수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순수해질 수 있는 것 그냥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가진 것 그게 참 예쁜 어르신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이 분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팁을 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저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했는데요